빨대가 구멍 뚫었나봐 사방으로 오지 뭐야? 없어 200 200 100 100 100 1km 80 80 80 80 OK 80 80 OK 그냥 가자 어쩔 수 없어 원래 한 50이면 가는데 어쩔 수 없어 어딘지 없어 잠깐만 Where are you going? 깜깜 뭐야 뭐야 내 돈으로 가는 거 아니야? 꽤 잘 잤어 근데 좀 춥다 1 OK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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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80 네 80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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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 20 20 여기 10 10 10 10 10 100 10 10 10 10 10 10 10 10 10 여기 아니야? 어? 잠시만요 잠시만 어디 들어가야 돼? 여기인데 잠근 야 이거 어떻게 열어? 야 어떡해? 어떡해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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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? 어머 근데 멋있다 아 열렸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미지와 시스템? 근데 여기 다 자고 계시는 거 아니야? 아니야 다 쳤는데? 어떡해 어떡해 아휴 진짜 헬로우 헬로우 아휴 어떡해 나도 그냥 혼자 있어야겠다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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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남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10시가 됐네 여기 숙소사장에 있는 물물도 주셔가지고 덮고 잤는데? 목이 나갔다 어우 밤에 죽돌아서 목이 나갔지만 너무 예쁘다 10시에 체크인이라고 해서 어머 머리 아휴 배고파 단식 체험해보라 와 좋다 사막 사막이라고 하는데 진짜 덥긴 하네 바람 안 불어졌네요 바람 불어졌면 모래바람 장난 아니거든요 조둑불에서 모래바람 때문에 진짜 입술에서 이렇게 모래가 느껴졌을 정도였어요 근데 요즘은 좀 낫다 제가 사실 침벳 음식 먹고 싶거든요 지금 저번에 그 푸시카레에서 먹었던 그거 뭐지 이름? 땡뚝? 뚝뚝이? 땡뚝이인가 뭐시기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어 얘는 약간 임신했나봐 걸음 거리가 일단 좀 느려요 그쵸? 폴드 인사이 나파 나파 오니 투미넷 사머지 에에에에에 스펜셈 노 나 걸어갈거야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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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오우 대박 파라오의 분노 막 이런거 안 들어온거 같아 와우 와우 와 진짜 멋있어 미쳤다 진짜 세세한게 다 보일줄 모르겠는데 저기 다 소설한거겠죠? 저 시대에 그대우대 여기까지 파란Time 여기에 없는거 아니야? 왠있다 어디빌라옥상 같은데 오우 오어 너무 좋다 진짜 대단하구만 대단하구만 오와우 리얼 사막 예전에 어제죠? 어제 블루시티에 있었어요. 갑자기 골든시티가 되었네. 게임 속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아. 아, 이럴 때가 아니야. 밥부터 먹을게요. 오마이갓! 뭐라고 해야 될까? 제가 아직 많은 도시로 가본 건 아니지만 어느 도시를 가든 그 도시만의 엄청난 짙은 색깔이 있는 것 같아. 너무 더워. 아, 안 되겠다. 내려가자. 진짜 덥네. 이거 별로 안 더운 거라던데 진짜 덥는데? 푸시카루에서 먹은 거랑 얼마나 다를지 모르겠지만 맛있을 것 같아. 어머. 빨대가 구멍 뚫었나봐. 이거 사방으로 오지? 어떻게? 아잇. 이거 거꾸로 한 거 드셔볼까? 아잇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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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래. 아잇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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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볼까. 오. 닭고기. 고수 향기가 나요. 오 맛있다. 티벳 음식이 나랑 잘 맞나봐. 응. 응. 닭죽 맛, 닭죽. 더워 죽겠는데 뜨거운 거 먹으니까 더 덥다. 닭죽인데 후추맛이 더 나고 한약재를 약간 넣어서 그 건강한 맛 나는. 모모? 사이즈 모모. 원플릭, 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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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텐 너무 많이 넣어. 베지 모모. 하프 모모. 하프 모모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모모라는 만두가 있는 거 같아요. 텐 모모가 나온다는데 못 먹을 거 같아. 그래서 하프만 해달라고 했어요. 106필 해주신다네요. 모모가 나왔어요. 모모. 태어나서 처음 먹입니다. 많이 만들어봤거든요. 이렇게 되어있다. 이 소스는 난더스에서 먹으면 치크맛 소스 하나 있어요. 그릇 소스인데 아마 인디안 소스잖아. 음. 음. 맛있다. 음. 잘 먹었습니다. 독딱. 오렌지 주스? 헬로우. How much? 50. 50. 1. 원, please. 와 이거 대단한데? 이거 안 들어가 볼까? 야 이거 뭐야? 비둘기 응가 비둘기 응가 조심해야 돼 나 지금 오렌지 주스 주고 있는데 오렌지 주스 응가 하면 진짜 시분이 너무 좋겠다 오! 봐봐 응가 떨어졌어 응가 떨어졌어 조심해야 돼 오! 또 떨어졌어 응가 피하기 게임이야 뭐야? 골드 시트이긴 하네 오 랄라 이런 게임 같아 와 이거 돌도 갈색이야 나무도 갈색이고 여기가 너무 좋고 정말 좋네 네 너는 없지 않으면 이게 프리 안디에야? 진짜 프리 정말 프리 그래서 정말 정말 프리 왜 프리 여기가 바로 다행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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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여기가 없는데 공장게 말이 안 되는데 공장 어딨어 공장 없어요 절대 공장 없어요 절대 공장 없어요 절대로 다행히가 지기 시작했어요 약간씩 집에 갈 때가 된 거예요 밤에도 멋있긴 한데 어둡기 전에 집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안녕하세요 이거 과자 같은데 인디언스네? 스파이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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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되는데 스몰 원 네 10루피 20루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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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12루피 26루피 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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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너무 좋아요? 너무 고마워요 그냥 타래 괜찮아요 걸어갈 수 있어요 오 멋있다 비둘기 비둘기가 멋있게 느껴지는 건 처음이에요 여기 비둘기 진짜 싫은데 한국에서 보는 비둘기랑 여기서 보는 비둘기랑 좀 다르단 말이야 왜 그러지? 역시 배경이 달라요 툭툭을 안타면 좀 걸어야 돼서 살짝 힘든 건 있지만 또 이런 거를 그냥 볼 수 있잖아요 예쁘다 빨리 가서 씻도록 하겠습니다 샤워를 몇 시간 기다려야 될지 몰라요 안녕 Nagasaki 재미 idé 너 너 너 그거 나 정